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부리만돈나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시죠? 뭐,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깊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FTA랜드가 2023 FTA랜드 라이브 리 FTA랜드인 마카오 보도트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이번 마카오 콘서트는 5월 6일 저녁 7시에 브로드웨이 극장에서 열립니다. 브로드웨이는 미국 같을까요? 방금 극장 이름인가? 마카오에 계신 부리만돈나 여러분 빨리빨리 만났으면 좋겠고요. 신나게 더 재밌게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희 좋은 무대 보여드리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많이 기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 5월 6일 브로드웨이 극장에서 만나요. 지금까지 FTA였습니다. 감사합니다.